쓰게 쓰게! 스페셜 게스트 쓰게! 에이가 고현일이다! 에이가 고현일이다! 여태가! 이게 얼마 만이고 자연에서 다시 만나면은이야! 이야! 나 진짜! 아주 놀랬다! 여기서 만드는 게 너무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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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는 니엘이고 반갑습니다! 여기는 자연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틴탑 아이돌! 네! 경로당 아이돌! 하하하하하하 말하나 자연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의 로망이야! 아! 어! 저는 오늘 스페셜 요원으로서 바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더라? 공작단! 공작단! 아니! 아니 공작단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공작생? 공작단의 스페셜 요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자연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도 자연인이 될 수 있다! 이 표정! 이 표정! 이 표정! 어! 빨리 대답해! 산이 좋아? 피시방이 좋아? 아! 피시방... 피시방 게임에서 산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시방도... 하하하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스승님! 스승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좀 많이 부끄러워요 사실은! 저도 자연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자! 반자! 완벽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자! 그냥 혹시라도 저를 부를 때 그냥 반자님? 이 정도? 너무 자연인이라고 부르면 제가 무게가 커요!